한국 속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물과 기름이다 시어머니 심수는 하늘에서 타고 난다 시어머니 웃음은 두고 봐야 한다 새 사람 들어와서 4년 나기 어렵다 오래 살면 시어머니 죽는 날도 있다 며느리 미우면 발뒤 죽이 달갈 같다고 나무란다 며느리 덕과 고양이 덕은 알지 못한다 이런 속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전문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래야만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베품만큼 돌아온다는 인생사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동실화로 어느 며느리의 숙의를 소개합니다 신랑이 너뚱이라 저와 나의 차가 50년 넘게 나는 어머님 저 시집 오고 5년 만에 치매에 끌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똥 오전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어져서 변을 못 놓으실 때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힘 만든다고 평생 이집해도 좋으니 살아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주신 사랑은 그 뿐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일을 온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은 엄마 상서 없겠도록 경찰서 들러 날라가는 오빠 겉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정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걸성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래에서는 남의 집 개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고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 하셨던 어머님 부모 전 오르고 자란 데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 신랑이 독립에 살고 있던 아빠도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니 댁 들어가서 새 시설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 10살도 되기 전에 가부되어 자식 다섯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 줬자 은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놈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지 못할 망장 튀김 위에서 설탕병을 깨뜨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자에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나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것은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고 즐겁고 사들고 공주야 엄마 없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가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 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랑한 며느리를 혼내긴 컸녀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땐 상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해가 있거라 하시고 손이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러워 네가 왜 하니 어머님 왜 하세요 신랑이 하게 되셨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시키기 그 그저 아까우셔서 그 얼굴이 뜨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린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맛이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니지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저 웃으면서 나는 저 암흑의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야 했더니 있지 서 암흑의 우리 막내따 이로 아들 둘이랑 딸 서이도 있다 그때서야 펑펑 물며 깨달았습니다 이분 마음속에 제가 딸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신우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었을 때 어머니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되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단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지 못했는지 형편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의 얼굴도 안 미치들 형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엄한 형님을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대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밤 11시 전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는데 갑자기 제 손에 만원짜리 한 장을 지어주시더군요 이거 뭐예요 했더니 속은 귀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머니가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먹으래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대쯤 큰 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있었어요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일고시에 퇴근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시고 당신 자식들에껜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 어머니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왔었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울다 졸도로 세분하고 누워 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 사례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 아주머니가 시누이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꼭 시어머니 가신지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수분에 흘리고 흘리고 흘린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고기 고기 탄 많은 자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답고 감사하답고 말해드리며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게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엄붕 받으며 사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감동수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뱃품만큼 돌아온다는 인생사를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도움이 되는 속담과 영혼을 소개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접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들처럼 대한다 이 속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대접하면 시어머니도 그에 딱 보답하여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에게 화투를 배우다 이 속담은 화투는 한국 전통 카드 놀이로 시어머니에게 화투를 배우는 것은 시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며 배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식구다 이 속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배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묵상합시다 시어머니 없는 단골집은 없다 이 속담은 시어머니의 존재와 가정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알렉스 라토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걷는 길을 위해서 상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받는다 토마스 켄프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의 연장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알렉스 라토르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젊음과 열정을 얻을 수 있다 알렉스 헤일리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돌보고 배려함으로써 가정의 옹리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 사무엘 테일러 콜리즈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강점과 차이를 종료한다 로라 스넵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며느리는 가정의 터전을 지키고 가정의 유대감을 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전한다 제니퍼 루이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품에 심은 고치라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다 짝자 이상의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연이다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는 자이다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주며 가정을 위해 흠적할 수 있는 동료이다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징이자 그들이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이 명언을 묵상합니다 이 명언을 묵상합시다 이 명언을 묵상합니다 이 명언을 묵상합니다 이 명언을 묵상합니다 지금 developing 이 명언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가